1. 공동노무 미어캣의 가장 특별한 특성 중 하나는 공동노무입니다. 새끼 미어캣은 다른 미어캣들이 전부 참여하는 공동노무 시스템으로 성장합니다. 이들은 새끼 돌보기와 교육의 여러 미어캣들이 참여하여 가족 전체의 책임으로 새끼를 키워냅니다. 2. 사냥 달리기 미어캣은 사냥시 자신들이 농락한 사냥감을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달립니다. 이들은 때로 이마일약 3.2km 이상 달릴 수 있기도 합니다. 3. 귀여운 능력자 미어캣은 귀여운 외모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큰 눈과 유연한 몸뚱아리, 단정한 털 등은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